2014 SAF 연기대상 중편 드라마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씨 축하드립니다.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씨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초능력 외계인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안방극장의 도민주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오늘 김수현씨가 굉장히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. 박원왕이에요. 축하드립니다. 2014년 노는 김수현씨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? 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엄마 큰 이모 작은 이모 아버지 항상 사랑하고요. 별에서 온 그대 장태우 감독님 감사합니다. 박지은 작가님 또 복귀리 촬영 감독님 또 문수영 조명 감독님 연출 편집 음향 특효 소품 섭외 진행 편 예 죄송합니다. 예 A팀 B팀 모든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예 또 최고의 천송이 우리 지연 누나 김창환 선생님 또 성록이 형 혜진이 형 예 또 잇나 누나 우리 재현이 예 또 모든 동료 선배님들 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립니다. 음 또 예 예 죄송합니다. 감사드릴 분들이 좀 많아서 예 또 키이스트 저희 모든 동료분들 배영준 선배님 양근환 대표님 신필순 대표님 배성웅 대표님 신윤영 실장님 한영수 팀장님 매 매니저 태연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. 또 권은정 실장님 김인숙 실장님 사랑합니다. 혜진이 날에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. 또 선동원단님도 사랑하고요. 항상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마다 제가 아직 미숙하고 부족해서 겁이 많이 납니다. 더군다나 예 도민준 같은 저에게 더욱 더 새로웠던 그런 인물은 더 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다음 작품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많은 것들에 물론 겁은 많이 나겠지만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많이 미숙하지만 부디 오래오래 지켜봐 주십시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